방구이모가 공부하는 책 영어책 간식 먹으면서 귤 먹으면서 공부 짠 스파이크 짠 책갈피 버크 스파이크 공부 하나도 안했어요 새거에요 짠 귀엽다 간단해요 책갈피 를 만들어 볼게요 이모 방구이모 스파이크의 가시미니카 엄청 커요 멋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4단 합체 조금 작은거 큰거 작은거 짠 변신도 하고 스파이크의 미니카 빵빵의 스파이크 스파이크 책갈피를 만들어 볼게요 일반 색종이 말고 일반 색종이를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로 만들게요 스파이크 스파이크 미니카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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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펴가지고 지금 접은 가운데 가로선에 맞춰서 반으로 네모를 접어주고요. 반 그 다음에 똑같이 위쪽도 똑같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반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렇게 기죽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세로로 기죽하게 돌려준 다음에 가로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펴가지고 여기 정가운데랑 지금 접은 그 선이랑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모를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세모로 대각선으로 해서 집접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번 접었어요. 이쪽도 이렇게 펴서 이렇게 펴서 작으니까 색종이가 천천히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 번 접어주고 위에서 꽉 눌러서 집접기를 할 거예요. 여기도 끝에 여기도 끝에 뾰족하게 내가 맞추면서 손으로 이렇게 이쪽도 끝에 뾰족하게 이렇게 내가 맞추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볼게요. 집처럼 지붕 접기 집 접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제 이 두 개가 스파이크의 다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튀어나온 세모를 밑으로 한 번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쪽도 튀어나온 세모를 밑으로 이렇게 한 번 접는 선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펴서 살짝 펴서 지금 접힌 그 대각선에 맞춰서 이렇게 꼬깔삼각형을 한 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려주세요. 이게 스파이크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살짝 세모를 들어서 들어서 이 밑에 대각선이 있어요. 그 대각선 선에 잘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꼬깔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여기 끝부분에 딱 이렇게 됐죠? 접은 거를 내려주세요. 발이기 때문에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빼쪽한 삼각형 끝에를 여기 이렇게 가로로 네모의 가로선에 맞춰서 딱 접어주고 이쪽도 이 빼쪽한 부분을 여기 가로선에 맞춰서 딱 가로에 맞게 가로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면 다리가 생겼어요. 잠깐 뒤로 돌려볼게요. 스파이크의 다리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리를 완성했는데 이렇게 돌려주세요. 위로 오게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접힌선 중심선 거기에 딱 맞게 반으로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완성 뒤로 돌려볼게요. 짠 네모가 됐네요. 네모 이렇게 다리 스파이크의 다리가 있고 스파이크 머리 부분을 세모를 이렇게 접어서 뒤쪽으로 세모를 작은 세모를 접어주세요. 짠 작은 세모 완성 스파이크 완성 눈이랑 입을 펜으로 그려줄게요. 스파이크 중심 접힌선을 잘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그려주고요. 이쪽도 눈을 동그랗게 그려주고요. 입 동근 입을 그려주고요. 그려주고 완성 이제 머리에 빨간 꽃만 만들어볼게요. 빨간색 작은 네모로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음에 펴가지고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방구이머가 필요한거는 이거 두칸만 필요해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볼게요. 가위 자릴 때 손 조심히 천천히 자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로 스파이크의 머리 꽃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내가 필요한거는 세개가 필요해요.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하냐면 살짝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표시만 해주세요. 반으로 표시를 한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세머를 접는거에요. 이쪽도 위에 세머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이 너무 빼쪽하니까 뒷모습 손톱으로 정말 조금 이렇게 해서 정말 조금 이렇게 위에를 세머를 빼쪽한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둥글려주세요. 그러면 이쪽도 해볼게요. 살짝 반으로 접어서 표시를 하고 표시 반으로 그 다음에 표시한 부분에 맞춰서 세머를 접고 또 세머를 접고 너무 빼쪽하니까 너무 빼쪽하니까 손톱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서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빼쪽한 부분을 살짝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두개를 만들었으니까 반으로 잘라서 두개 이렇게 풀로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반으로 살짝 접어서 접은 손에 잘 맞춰서 세머를 한번 접고 또 옆에도 또 세모를 접고 세모 두개를 접고 너무 빼쪽하니까 이렇게 딱 손톱으로 딱 해서 정말 조금 빼쪽한 부분에 접고 이렇게 반으로 조금만 필요하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운데 제일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해서 풀을 붙일게요. 풀을 붙여서 위에 하나 붙여주고 또 뒤에 돌려서 풀을 붙여서 밑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세개를 만들었으면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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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스파이크 스파이크 이렇게 해서 풀로 붙여 볼게요. 풀로 꽃의 밑에 부분에 풀을 붙이고 짠 완성 그러면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이 네머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책을 끼는 거예요. 여기다 껴도 되고 이 네머 부분 안에다가 껴도 돼요. 이건 책갈피 니까 조금 납작해야지 귀여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발부분 같은데도 붕 뜨지 않게 여기도 머리 부분도 붕 뜨지 않게 풀을 붙여주면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꽉 발도 여기도 들어가지고 풀을 붙여주고 붕 뜨지 않게 여기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책을 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짠 스파이크의 체크할피 완성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